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제와 관련된 꿈은 대개 금전운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나 재물의 획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나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다가오는 금전적 혜택을 예고하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돈을 주거나 재물을 안겨주는 장면은 금전적 운이 상승하는 길몽입니다. 이러한 꿈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돈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돼지가 새끼를 낳는 꿈은 큰 재물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난 후 금전적으로 큰 혜택을 얻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꿈 용은 성공과 명예, 횡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꿈은 직업적 성공이나 큰 돈이 들어올 조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트로트 가수가 용 꿈을 꾼 후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돈 뭉치나 금덩어리를 줍는 꿈, 길을 걷다가 돈 뭉치나 금덩어리를 줍는 꿈은 실제로 재물이나 금전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돈을 줍는 꿈은 현실에서의 기회 포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횡재 꿈은 대개 심리적인 기대감이나 금전적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일상 속에서 금전적인 압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횡재 꿈을 통해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반영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금전적 목표나 사업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꿈 속에서 횡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감때로는 긍정적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이 꿈에 반영되어 횡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복권 당첨 사례 한 사용자는 복권을 사기 전에 조상이 나타나서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돼지 꿈과 사업 성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돼지 꿈을 꾸고 난 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돼지는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꿈을 꾼 후 재물운이 상승했다고 믿습니다. 꿈이 있는 일상 횡재 꿈은 단순히 금전적 운을 암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실제로 복권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꿈이 항상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큰 기대보다는 삶의 작은 활력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꿈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될지도 모르다. 대형 어선이 물고기를 가득 싣고 기양하는 꿈 인기 있는 사업에다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진척. 행제 수가 있는 좋은 꿈 도깨비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 보아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제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어머니가 도깃살 잡곡을 부어주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기룬이다. 동굴 속에서 신묘한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기룬이다. 동굴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돈을 벌거나 재물, 기금속, 물건, 먹거리 등 행제가 있음 돼지 때가 나타나 자신의 길을 막는 꿈 행제할 꿈이다. 복권 등 경매 등 돼지 오리 안에 똥이 수북이 쌓여 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진척, 돈, 행제수, 행운 등을 암시하는 길몽 된장이나 고추장 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많은 돈을 만지게 되며 사업이나 집안 살림이 크게 일어나고 이 꿈과 재물이 생길 것입니다. 땅 속에서 오래된 보물을 발굴하는 꿈 행제 보물 학식 등의 이득이 생김 땅에 떨어진 금시계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기분이 날아갈 때 좋다. 재물, 돈, 물품이 들어온다. 똥더미 위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길조이다. 똥이 산더미 같이 수북히 쌓인 꿈 지신, 경제 재물, 돈, 금융, 보험, 단자회사, 상품, 식품, 식복, 먹거리, 선물, 광고, 정보, 뒷거래 등을 상징한다.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 행제, 먹을고, 선물, 결제, 계약, 낙찰, 성취 등이 발생한다. 똥지개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행제, 목돈이 생긴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재물운이 따르는 아주 재수 있는 꿈으로 행제할 길몽이다. 마당에 큰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꿈 벼락 행제로 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과 식복이 생기고 먹거리가 풍요하다. 마당에서 사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사업벌전, 재물, 무역, 행제 등이 있다. 많은 벌대를 한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행제수가 있어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사법권과 명예를 얻는다. 맑은 물에 가지를 깨끗이 싣는 꿈 여자가 꿈을 꾸면 합궁과 임신을 하고 남자가 꿈을 꾸면 일복과 재물을 얻는다. 수신제가, 식업, 행제, 돈, 잔치, 파티, 공부, 연구, 연습, 연마, 훈련, 성찰 건축, 기원 등이 있다. 모래맛에서 거북이 알을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모래맛에서 황금 덩어리를 줍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 행제, 물품 등을 힘 안 들이고 거저 줍는다. 물을 차에 가득 싣는 꿈 유통 및 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사업 발전을 가져다 주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등으로 재수 대통하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래를 만나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를 한다. 행제, 돈이 생긴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황소만한 문어를 잡는 꿈 무역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행제를 하게 된다. 바닷물 위에 떠 있는 황소만한 돼지를 건져내는 꿈 행제소가 있어 많은 재물이 생긴다. 무역업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밭에서 멧돼지를 잡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제로 인하여 집안에 희소식이나 파티를 열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바짝물이 대풍년이 드는 꿈 바짝물이 대풍년이 드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산을 얻고 외외의 행제로 돈을 많이 모아 행복이 가득하다. 백발 노인 한의사로부터 인삼을 받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재물 등이 있다.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큰 목돈이 들어오는 행제소가 있을 징조다. 부엌 천정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집안의 잔치 관계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먹거리 등의 기룐이다. 부엌이 불 나는 꿈 부엌에서 불이 나서 활을 타오르는 꿈을 꾼 사람은 행제하여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길 징조라고도 볼 수 있다. 상추 줄기마다 우유빛 유액이 흐르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린다. 행운의 젖줄을 빨게 된다. 재물, 돈, 행제, 창작, 수출 등이 있다. 송장을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행제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룐이다. 송장을 얻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목돈, 행운 등이 있다. 살가게의 쌀과 잡곡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본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오는 등 먹을고, 사업 발전, 행제 등을 암시 연어가 맑은 물에서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꿈 뜻밖의 행제수로 뭉주린 창자를 채워준다. 승진, 당선, 합격, 학업 향상, 사업성과 증진 등이 있다. 영구차를 타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엄청난 거금을 손에 거머쥔다. 재물, 돈, 대출금 등이 생긴다. 옛날 돈 뭉치를 당해서 죽는 꿈 뜻밖의 행제수로 인하여 때 빼고 광낸다. 이부자리에 불이 붙어 헐헐헐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 대통하게 된다. 행제, 사업의 발전이 있다. 일곤들이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행제수나 진행하던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될 좋은 친척 자동차에 꽁치 글짝을 가득 싣고 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식품, 선물, 행제 등이 있다.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 강이 되는 꿈 무기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행제, 재물이 들어온다. 장롱 속에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꿈 적금이나 개떨을 타게 된다. 뜻밖의 행제를 하여 마른 거금을 만진다. 저수지에서 뱀장어를 무더기로 잡는 꿈 신이 주신 제복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의 기룐이다. 저수지의 맑은 물에서 송장을 번져내는 꿈 피라멜을 낳다가 황금 잉어를 잡는다. 뜻밖의 행제하여 거금을 만지게 된다. 전신이 인분이나 소변통에 빠진 꿈 악취를 느끼지 않으며 큰 행제수가 생긴다. 조기떼가 바닷가로 몰려오는 꿈 뜻밖의 호응을 맞아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제, 경제적 호황을 맞는다. 조상이 주는 물건을 받는 꿈 행제를 하거나 유산을 상속받는 등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들어온다. 친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코가 터져 피를 흘리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행제를 만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코끼리가 똥을 왕창 싸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잘 되어 성과가 나타나거나 행제수가 있을 꿈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뿌려주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린다. 재물, 돈, 행제수가 있다. 트럭 가득 곡식이나 동물 상품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 행제수가 있음 트럭에 사금이 가득 실려있는 꿈 사업이 잘 풀려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것이며 재물과 관련되어 행제, 재수, 운수대통을 암시 호랑이를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 금은고화가 가득한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엄청난 재물이 생긴다. 은행돈, 목돈, 갯돈 등이 생긴다. 화장실 안에 똥이 가득해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식보, 재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황금바위가 빛이 나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일확천금을 거머쥔다. 황금덩어리를 억대해 짊어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재물과 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해문 등이 생긴다. 황금두꺼비를 잡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사업가는 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강대공은 뜻밖의 월촉이 넘는 대어를 낚아 쾌제를 부른다. 꿈같은 행제수로 거금을 만지게 된다. 흰 돼지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 교육사업, 병원, 유경사업, 생산 등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등 재물과 행제술 뜻함 이 시각 세계에서 거두는 예정입니다. 두 문의 상대방을 통해 다음 예정입니다. 아멘